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인데요 여러분들 관심 많아 하시는 종목들 한번 같이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항공 우주 상당히 추세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 항공 우주 추세 돌려 내구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추세 돌려 냈구요 자 인텔리안 테크가 뭐 대장성으로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세트랙 아이도 바닷건에서 반등 하는 그런 모습 한양 디지텍이 초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추세가 전반적으로 항공 우주에 있는 종목들 우리나라가 작년에 누리오 발사 완벽하게 성공 못했습니다만 탱크 쪽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한 부분들 결함 보완해서 또다시 이제 추라이 할 텐데요 항공 우주 쪽은 추세가 양호합니다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삼성 전자 SK 하이닉스의 흐름과 비교적 비슷했다 이렇게 바닷건에서 하락 추세에서 이제 돌려내는 시도 넣으고 조금 트루 마켓다가 120일 저항권을 강하게 뚫고 이제 조금 눌려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뭐 답 벌써 나왔습니다 아마 어저께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또 더 받았으니 밑으로 좀 쳐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 전반적으로 자 그렇다 하더라도 4만 8천원권인 여기는 직전 고점대 돌파된 상황이니까 이 돌파할 때 장대 양봉으로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3일 강하게 여기부터 친다면 한 10일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렇게 쳐질 때 쳐졌다고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시장 상황을 보다가 시장이 좀 안 좋다가 돌아서려는 저 집 나오고 여기서 양봉이 시연된다면 이제 매수 가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물량을 1차 물량 정도 실었다가 2차 물량은 만약에 시장이 안정 찾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는 상황에서도 여기를 지지한다면 또 2차 매수 그리고 반등을 한다면 5만 천원의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여기 상황에서 양봉으로 계속 크게 뚫어버린다면 5만 3천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단기 흐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만약에 1차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20일이 무너진다면 이제 지지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될 테니까 4만 5천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짧게 손절 대응 이후에 다시 여기서 반등할 때 들어가서 짧은 손절이니까 여기 지지하던 부분이 무너졌으니까 여기 정도를 상승 목표로 들어간다면 손절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은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기관 외국인 수급상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기관이 최근에 땅근은 열나 팔아도 기관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그리고 이틀 연속적으로 외국인도 사도로는 수급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니까 관심 한번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상승의 목표치만큼 지금 현재 얼핏 보면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있다 이거죠 여기가 4만원이고 여기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4만 9천원이니까 9천원 정도 올랐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받고 재반등하는 구간만큼은 9천원만큼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니까 4만 5천원권에서 반등 시도 나왔으니까 9천원 더 한다면 5만 4천원권입니다 5만 3천원이니까 여기 정도 노려봐도 된다라는 국회 분석이 나오네요 5만 4천원권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전고점 인근에서 아 목표치도 얼추 다 왔으니 여기서 밀리는 시도가 나온다면 차익실은 좀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치도 자 어느정도 여기 전고점의 장항대와 목표치가 어느정도 매치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테고 자 그러면 기간조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 정도 상승했으니까 9일 올랐습니다 자 여기부터 밀리니까 여기 정도부터 날짜 계산해도 별 무리 없어요 뭐 한 대략 여기 정도부터 올라가죠 어머나 어머나 9일 올랐고 9일 조정받고 나니까 올라가네 며칠 동안 올라왔다 야 이거 그냥 하는거거든 여울래기 그냥 하는거거든 눈으로 툭툭 보니까 그게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려고 그냥 아는건데 뭐가 아구가 딱딱딱딱딱 떨어지지 9일동안 상승했고 9일동안 조정받았는데 그러면 이 조정이 적당하게 받았는지 기간조정은 딱딱 아구가 맞으면서 딱딱딱 떨어지는데 그럼 가격조정은 적당히 받았는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눈으로 봐도 적당히 받았어요 그러면 뭘 갖다 대면 된다 그렇습니다 피보나치 갖다 대면 되겠죠 벌써 머릿속에서 듣고 계신 분들 피보나치라고 이야기 하셨던 분 있겠죠 자 피보나치 한번 봅시다 피보나치 여기 4만원부터 4만9천원 여기 상승폭에 얼마만큼 가격조정을 받으면 좋다 그렇습니다 38.2%인 4만5천8백원권에서 수돗을 한다면 베리굿 베리굿이고 그것보다 50% 지정까지 조정받으면 382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 봐주면 하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죠 382 지점 인근에서 아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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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다는 거 확인되십니까 자꾸 확인 아래꼬리 다는 거 확인되십니까 여기 382 지점에서 지지 딱 올라가니 양호 자 아기가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아구찜 말구요 하하하하하 그쵸 기간조정 적당히 잘 받고 그 가격조정도 적당히 잘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잘 가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 좋고 양호하니까 관심 가져 봐도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S건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그 이전에는요 너무 자주 얘기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동안 초강세보였던 2차전지 엔터 메타버스 게임 크게 흔들리고요 크게 흔들리고요 그 바톤을 전기전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전기전자가 이어받으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다가 바닥 대비해서 짜분 올라오니 간기차익실현물량이 기관 쪽에서 출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전기전자 받아주면서 눌림목구간에서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비교적 적게 오른 상승폭이 다 전기전자보다 적은 코로나 실적 양호하게 발표되는 LG전자는 기관이 사준다 그런 말씀 드렸고 외국인도 사두로니 LG전자 쪽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전기전자 양호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자동차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요 자동차도 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틀어내는 시도는 오고요 기아차는 완전 상승 추세 전환됐습니다 초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8만 4천원 것만 안 무너뜨리면 추가 상승은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위아, 만도 이런 종목들 다 잘 보자 그랬습니다 만도 현재 조금 전까지 체크해 봤던 자동차 섹터는요 기아차와 만도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도가 좀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때 수급을 한번 보자 이거죠 기관이 사도로네 외국인도 사도로네 그러면 no problem 관심 가져 볼 필요 있습니다 만도가 조금 눌려주면 241권 약인 6만 4천원권에서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번주 정도부터 바닷건에서 턴 하려는 섹터가 있다 이거입니다 뭐 철강 조선건설 바닷건에서 상당히 강하게 턴 해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도 강하게 반등했구요 자사주 소각 이슈도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은요 알짜 섹터를 그 기업 내에 알짜 섹터를 자꾸 물적분할 하면서 덜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존의 주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LG 화학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역대급으로 관심 집중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얼마 안 남았구요 상장이 자 그러한 부분들이 IPO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SK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덜어내니까 자꾸 알짜 섹터 덜어내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슈들이 조금씩 불거지니까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사주 소화하겠다 그런 이야기 넣으면서 더 강세 강세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추세를 완전 돌려내지는 못했어요 여기 장기 입형선들 쓰니까요 현대지하철 마찬가지고요 자 조선주가 바닷건에서 턴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의 핫 이슈는 조선주로 할 수 있겠죠 현대미포 잘 봐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반등했구요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면 현대미포 75,000원권 정도에서 관심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 CS건설이거든요 그죠 현대건설은 틀어막혀가지고 힘없구요 GS건설은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돌파 시점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있다가 자 눌려주면 이제 매수는 못했다면 4만 2천원권 정도 자 단탄하게 지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공급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이슈 한 번 더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GS건설은요 건설주 중에 지금 현재 GS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이 많은데 밑에 좀 챙겨보기로 하구요 4만 2천원권 정도 조정받으면 4만 6천원 4만 7천 4만 4백원 정도권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에서 우리 공부해 봤던 거 복습해 보도록 해요 나중은 없거든요 지금부터 복습 같이 해봐요 자 그러면 날짜 한 번 봅시다 날짜 여기서 상승해서 자 이거는 조금 뭐 애매모호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정도 올라갔다 그죠 11일입니다 여기 밀리다가 좀 더 갔으니까 여기 정도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러프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11일에서 한 13일 정도 상승했고 야 이거 뭡니까 여기 반등한 게 11일 딱 떨어지잖아 각트K의 필살기에 나와있는 종목이 예시를 들은 게 GS건설이거든요 그죠 레기와 소산이는 알고 있겠지 자 이전 상황으로 나중에 한번 돌아가보면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지금 어디까지 올랐다 4일까지 올랐습니다 4일 밖에 안 돼 하루 2,2,3,4,5 4,5,1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동기관 법칙에 의하면 앞으로 한 6거래일 이상 더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기간적인 흐름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6일 동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뭐 내일 시장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주춤주춤 하면서 11일이 마무리 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크게 안 밀리고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적당히 11일이 이렇게 흘러간 상황에서 여기를 뻥 뚫는 시도가 나오면요 추가 상승 충분히 기간적으로도 매치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야 오늘도 강의 좋습니다 이거 이런 강의가 진짜 도움된다 저는 생각해요 딱딱 제시하는 내용이 고개가 껍떡껍떡 거려진다면 그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은 적당히 마치고 반등 강하게 올라와 스트레이트로 가격 조정은 그러면 자 피보나치 툴 대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폭에 어디까지 조정받았다 자 382 조정에서 멈춰야 가장 좋다 했는데 50%까지 이번에는 케이스가 조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강하게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정도는 0이 날 만하다 50%까지는 0이 날 만하다 이거 제가 옛날에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피보나치 진짜 유용해요 진짜 유용합니다 이거 이 시점에서 진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안 해보셨다면요 공부를 꼭 해보십시오 야 근데 너는 요새 왜 많이 안 돼 봐 이거 보면 이제 대략 아니까 아 절반 아니면 절반 좀 안 되면 아 40% 조정 적당히 받았네 하고 올라가는 걸 보면 눈으로 보면 이 피보나치 툴을 안 돼도 안 들이대도 아니까 안 들이대는데 그죠 초반에 옛날 방송 보시면 제법 많이 언급도 했고요 이거 괜찮습니다 툴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 보십시오 딱딱 떨어지잖아 뭐가 딱딱 떨어져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아 피보나치라는 이 툴은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니까요 알고리즘에 상당히 많은 폭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서 반응을 하죠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양복 넣어가면 매수로 가담해라 라고 시스템이 작동을 하도록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뭐 이제 목표치 남았지 않습니까 목표치 그러면 어느 정도 봐야 될 거냐 자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까지 올랐으니 그러면 36,000원에서 4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6,000원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여기 폭만큼 올라가는 거 두 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0원 올랐다 그랬죠 여기 39,000원에서 반등합니다 6,000원 더하면 45,000원입니다 45,000원 인근까지 일단 왔어요 단기 목표치 인근까지는 어느 정도 왔습니다 단기 목표치 그러면 이제 여기 폭만큼 오른 거에다가 챈을 돌파하면 그만큼 더 갈 수 있다 했으냐 그것도 한번 들이대해 보죠 6,000원 올랐죠 36,000원에서 42,000원 그럼 42,000원 돌파하면 6,000원 올라갈 수 있다 보면 48,000원입니다 47,400원 똑 떨어지네 그렇죠 그렇게 들이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폭에 조정 받고 난 다음까지 들이대해 보면 목표치 인근은 왔고요 자 트렌드를 이렇게 여기를 트렌드를 돌파하게 되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들이대해 보면 여기가 딱 나오네요 그렇죠 왼쪽으로 딱 가봤을 때 정고점도 있네 여기 목표치를 가지고 나는 네비게이션을 찍고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죽어도 안팔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하하하 응 혈액이 혈액이 노후 대비한다고 죽을 때까지 안팔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여중이다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탔네 왜 관심이 있는가 하면요 추세적으로는 가장 괜찮았어 딱 여기부터 관심 권력이거든요 올라타기만 해 올라타기만 해 했는데 땅 올라타네 야 소산이는 스쿨 소산이 해놨으니까 학교 때리치워 하하하하 다음에 다음에 잘한다 진짜 잘한다 렉이보다 더 잘한다 렉이보다 더 잘해 만약에 두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중에 나온다면 가정의 경영권은 소산이가 경영하는 걸로 적극 추천합니다 하하하하 다음에 가정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올라탔으니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올라탔으니 적당히 눌려 모으면 이렇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여기 정도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건설도 돌아선다 이거죠 철강 조선 건설 그죠 건설이 조선보다 조선이 바닷건에서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온 것은 그렇습니다만 추세적인 전반적인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건설주가 조금 더 강하게 터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마다 차별이 있죠 그죠 돌아선 거를 건드려야 돼요 GS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 가져야 되지 여러분들은 현대건설에 관심 많이 가지죠 그러면 개들보다 수익 많이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려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 개들 많이 올라갔는데 라면서 현대건설 이런 거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추세가 깨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돌려냈습니다 근데 GS건설 돌려내고 이제 눌려주면 관심 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 그죠 눌려주면 눌려주면 여기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하세요 하세요 자 그리고 자 개별주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의료 의료 용 로봇 최근에 또 로봇이 상당히 어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 자 의료용 로봇 이런 쪽에도 관심 가지신 듯 한데 자 이것도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7000원 안 무너지면 그죠 8500원 그죠 여기에서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7000원 이탈 안해야 된다 여기 이탈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400원권을 돌파한다면 한 번 더 9300원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저항대 여기 지지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항공우주에서 이름이 뭐였더라 저는 관심이 한 번 관심을 가지면 그죠 상당히 관심있게 후속 상황까지 그죠 재놓고 그니까 제가 알잖아요 제자까지는 알았는데 그죠 이거 잘 챙겼습니까 이거 잘 챙겼어요 잘했습니다 그죠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 담고 한 번 가보시죠 하하하 그죠 와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이런 봉 이런 봉 다 매도시그널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철강주들 턴한다 말씀드리고 있고 동국제강 동국제강도 추세 좋게 아주 강하게 올라오다가 2021년 5월부터 쌍봉 딱 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다가 반등 한 번 나왔는데 다시 주가 상승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철강 업계가 안 좋았으니까 이제 돌려내네요 자 이거 하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뭘 명심해라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뭘 상승폭이 크죠 조정 한두달 마치고 잘 안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기간 조정하고 다 맞물려있는 거예요 이 조정이 봐요 근 10개월 가까이 조정받잖아요 삼성전전 어땠어요 1년 오르고 그죠 10개월 조정받고 그죠 그리고 턴하잖아요 여기까지 아닙니다만 그죠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자동차는요 현대차 1년 오르고 1년 조정받고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을 한번 받으면요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기간 조정은 동기간 법칙 때문에 조정이 기간 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엔터 메타버스 게임 이런거 2차전지 이런거 들이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조정받고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안달복달 하지마라는 게 그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되게 유용한 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또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대략 여기 여기 2161 지지권 16600원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목표치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14000원과 16800원의 상승폭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포기 자 2000 이거는 2600원 700원 정도 올랐죠 2700원 더하면 1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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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왔잖아 목표치 딱 왔습니다 일단 요렇게 상승했고 요렇게 해서 18100원의 목표치 왔고 요거는 박스 돌파니까 박스 돌파를 생각을 해보자면 4700원 더하면 4700원 더하면 21500원 입니다 2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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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00원 입니다만 21500원 인근에서 좌측으로 딱 가보니까 주요 장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조정을 스무스하게 잘 받고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21800원 인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승추세 초입입니다 그렇다면 16800원에 이 지지대를 깨고 내려가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잘 안 깨질 가능성 높아요 최근에 트렌드도 철강적으로 트렌드가 있으니까 여기만 잘 지켜낸다면 여기서 반등할 때 같이 매수에 가담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괜찮았고 수급 한번 봐야 되겠죠 수급 보니까 어머나 딴거는 연락하는 기관이 사들어오고 있네 저번주 내내 그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기관이 뭐 같이 팔고 있는데 사들어오고 있는 것 아 이거는 팔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팔고 있는데 사들어오는 거 잘 봐라 그랬습니다 동국제강도 기관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네요 그러면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그러면 다른 철강주도 수급 아까는 잘 안 봤는데 포스코 보죠 포스코 아 기관 최근 사들어옵니다 외국인 같이 사들어오네 현대제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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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이 왜 이래요 하하하하 철강 사들어오네 어 외국인도 사들어오네 아 외국인들은 기관 외국인은 지금 뭘 팔고 있다 엔터 연락 팔고 있고 2차전지 소재단 보니까 그냥 기관 외국인 폭탄을 던지고 있고 메타버스 이런거 다 볼까 어머나 기관 폭탄을 던지고 있고 게임 와 기관 외국인 많이 팔고 있고 그런데 뭘 사고 있다 전기전자 사들어오고 이봐요 SK하이닉스 왜 SK하이닉스가 더 잘간다 이야기했냐면요 기관 외국인 쌍끄리 들어오죠 삼성전자는요 기관이 배신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좀 받아서 주고 있는데 물량차이 봐요 그러니까 한번 더 쳐지는거구요 LG전자는 기관이 그동안 잘 사왔어 외국인도 사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심가지라고 말씀드린거고 철강 철강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에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가져볼 섹터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일의 시장상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주 상황 가볍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보시면 강하게 이걸 펼 필요가 굳이 없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좀 더 잘 보이니까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 전기전자 자동차 섹터 쪽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조정을 받았다가 코스닥이 3일 연장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개인들의 신용물량 이라든지 미수물량 이라든지 이런거 다 털어내고 한번 반등해도 반등한다 그렇게 연초에 말씀드렸고 그대로 적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폭락하던 섹터들 조금 반등 안정찾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저께 정도의 상황을 보고 여기 조정해서 일단 한번 마무리하는가 1차 조정 마무리하는가 라고 관심을 가져야지 시장이 막 빠지고 할 때 관심을 가지면 데미지만 있고 오히려 손절당하고 손절 다 당하고 나니까 올라가는 참 그런 서글픈 상황이 나왔는데요 휴대폰 폭락 맞았던 섹터가 어저께 반도체 소부장 이런 섹터가 어저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수소 관련 효성 그룹들 양호하게 반등했구요 자 2차전지는 여전히 힘이 조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 LG악만 최근에 반등 좀 많이 하고 있고 2차전지는 당분간은 관심권에서 조금 제외해 놓는게 조정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분간 관심권에서 조금 배제하시라 충분히 조정 받을 때 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소재단은 워낙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조정 쉽게 마무리 되긴 좀 힘들다 그렇게 보이구요 다만 메이커들이 메이커들이 이제 반등을 슬슬 하고 있는데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는지 정도는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 2차전지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조선 건설 우리나라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철강 조선 건설도 이제 턴 하려는 그런 모습이구요 자 보호 관심가지지 말아야겠다 플랫폼 이런 것도 관심가지지 마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거 아직까지 조정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조 계속 말씀드렸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류가 이제 정류화학 쪽이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반등을 또 해내는 모습이구요 통신주에서는 SK텔레콤 정도만 좀 관심있게 보시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저께 화장품 관련이 조금 반등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 워낙 있습니다만 워낙 약세니까 아직까지 관심권에서 좀 배제하시고 나머지 면세점 백화점 유통 이런 쪽에서 오미크론 확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치명률이 0.2% 정도 뺏기 되지 않으니 사망률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초단계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분석들 시장에서 반응을 만약에 한다면 리오프닝 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강세 보이던 강세 보이던 섹터들 추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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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전기전자 철강조선 건설 자동차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뭐 좀 들어올릴 거 없나라고 가격적 메리트 있는 섹터가 없나라고 거대 매니저들이 생각한다면요 이 섹터도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지금 당장 초강세를 나타낸다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화장품은 아직까지 좀 멀은 것 같고 면세점 백화점 유통관련 이런 쪽에 좀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요 흔들림 많이 넣는 코스닥 쪽은 지금 현재 상당히 투자에 유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형우량주 쪽으로 지수가 반등하려면 그쪽이 강세를 보여야 되니까요 철강조선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섹터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를 저는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관심이 쌓는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봤고요 다음주 다음주 시황 미국시장이 어저께 추가로 흔들렸기 때문에 초반에 약세 출발은 하겠습니다만 개인이 푸드옵션 150억을 사줬고 큰 규모 거든요 닥터케잇 필살기 12에 있습니다 개인이 푸드옵션 사면 시장 안 빠지거든요 150억 200억 씩 사는 날이 바닥이다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선물도 4600개로 크게 역대급으로 개인이 선물 포지션도 매도 옵션 포지션도 매도 다음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푸드옵션 크게 확대해 나가는지 여부 살펴보시면 크게 확대하기만 하면 시장이 추가로 2900을 크게 하회할 가능성 보다는 다시 삼천 인근 쪽으로 추라이 넣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다음주 전망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계속 치석적으로 코스피에 매수해 들어오려는 기조 어디쪽으로 매수해 들어온다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쪽으로 해 들어온 거 아까 확인했죠 그때 기간도 같이 만약에 매수해 같이 동참해 준다면 여기 장관인 삼천 인근은 벌써 2800 정도 부터 2980 부터 저항입니다만 2950 부터 2980 까지 다 저항입니다만 여기를 강하게 뚫으려면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해 들어온지 살펴보시고 외국인 선물 헷가닥 헷가닥 그리고 있는데 저거 물량 늘려나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선물 매도 물량 그 월물에 2만개 늘리지 않는다 라는 부분도 참고해놓으시면 좋을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주도 화이팅 하시구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영상 올려놓을테니깐요 꼭 한번 보시면 도움될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닥터키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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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안녕하십시오 기었다 deleg any Musk ول которая 이쯈 procurement burn росс исп ва premium 폰 ITCH pais ero 氏 g θ Damen